해리포터 테마파크 서울에서 3시간 거리는 제가 쓴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황당한 기사 제목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매일경제 인턴 기자가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건데요. 논란이 됐던 기사는 세계 최대 규모 해리포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들어선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현재 매일경제는 물론이고 포털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자가 SNS에 밝힌 입장문을 보면 서울에서 3시간 거리는 제가 쓴 제목이 아닙니다. 포털에 기사를 올리는 과정 중에서 제 뜻과 무관하게 수정된 것입니다. 해리포터 팬들 모두 모여라 도쿄 테마파크 개봉박두 저는 분명히 위와 같은 제목으로 제출했는데 나중에 게시된 기사를 보니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저도 모르게 추가되고 바뀐 문장이 있었고요. 저에게는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포털에 올라가는 기사는 담당 데스크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기자의사와 무관하게 문장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기사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러면서 제목이 바뀌니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논란이 돼버렸네요. 언론사에 있지만 저 역시 언론의 피해자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언론의 고질적인 낚시성 제목 생성 과정을 인턴 기자가 폭로한 건데 실제로 이 기자가 공유한 원문 기사를 보면 문제의 기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 4나흘 전에 네이버 여행플러스 등의 실린 글을 보면 제목은 해리포터 팬들 다 모여라 도쿄 해리포터 테마파크 개봉 박두로 매일경제의 서울서 3시간 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역시도 매일경제에 있던 인천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로 2시간 20분 내외라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제목이 바뀌고 내용이 추가됐다는 인턴 기자의 하소연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일경제가 서울에서 3시간 운운한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6년 전에도 매경은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인 홍콩의 아이언맨 아시아 본사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나마 제목에 홍콩을 쓴 정도가 다른 점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해리포터 테마파크 기사를 쓴 기자와는 다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같은 사람이 데스크 본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고질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매경에서 이 아이언맨 기사를 썼던 기자는 현재 디지털 타임즈로 옮겨서 최근 한 달 동안에만 209건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루 평균 7건, 많은 날은 하루 14건의 기사를 썼습니다. 제대로 된 취재는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한국경제의 해리포터 테마파크 기사는 내용만 보면 매일경제보다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해리포터 테마파크 6월 도쿄의 문 연다, 일본여행 예스재팬 될까? 라고 제목을 뽑고는 일본여행 광풍, 예스재팬 기류에 도움될 전망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본문에는 한국과 비행기로 불과 2시간 20분 거리라고 쓰고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일본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거부하는 노재팬에서 정반대의 예스재팬으로 돌아섰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속속 등장했다. 일본 식민지배에 저항한 동기불동을 기리는 3월 1일에도 일본행 항공편은 크게 붐볐다며 일본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발 일본여행 좀 많이 가달라며 고사를 지내는 듯합니다. 해리포터 테마파크에서 일본여행 광풍, 예스재팬 도움까지 억지스럽게 연결한 걸 넘어서서 윤석열의 매국적 한일회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까지 담고 있는 듯한 기사입니다. 언론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땅굴을 파고 있는 이유를 자신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빨간아재 채널 5년차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멤버십 회원가입 기능을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으로 보내주시는 응원은 누군가는 꼭 달려가야 할 현장에 주저없이 달려가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할 소식을 충실히 전해드리는데 소중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은 이 영상 아래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영상 아래 설명란에 후원 계좌도 공개를 해놓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송을 위한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